엎친 데 덮치죠. 지금까지 탄탄대로를 걷다가 갑자기 시국도 어려운데 본인한테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서 건강으로 흉한 운세, 뇌출혈, 또 하반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. 자, 음력으로 태어난 날이 7월달 여자라면요, 또 8월달 여자라면, 9월달 여성이라면 금전운이 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또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또 이제 재혼하시게 되신다면, 여자 만날 때 남자, 뇌출혈, 남자가 음력 7월달, 8월달,